오늘은 희대의 명언 내가 오늘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말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효성씨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저런 말을 했었고 그 말에 호응하듯 수많은 사람들은 여자들은 밤길이 무서워서 밤길을 못 다니는 이런 이야기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다 여성들에게는 이라고 말하면서 전효성이 말한 대한민국 치안이 위험하다 라는 말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치안의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기 같기를 만들었고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될까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저런 거다. 개 좋다 와 진짜 저런 거 존나 좋아 저기에 전기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그녀들은 저런 탁상행정이 괜찮다고 말하는 중이죠. 그녀들에게는 과학적인 접근과 정확한 팩트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런 탁상행정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본인이 안전해진 기분만 느끼면 되는 게 그녀들이죠. 그저 안전해진 기분에 공간만 되면 되는 우리 언나들의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여러분은 혹시 진심으로 저런 문구 하나 박아넣었다고 안전해지는 게 맞다 생각하시나요? 재밌는 건 이런 내용이 외국 여자와 한국 여자의 견해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한국 치안 안전하다는 친구 설득하고 싶어 내 친구는 프랑스 사람이야. 저번 주 토요일 이태원에서 프랑스 여자랑 술 마셨고 11시쯤 막차 슬슬 끊길 시간이기도 하고 밤늦으면 위험해서 내가 이제 들어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어차피 이 근처 살아서 혼자 술 좀 더 마시다 들어가겠다고 하더라. 이제 한국 온 지 한 달 지나서 그럴까 한국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여자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계속 말해도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한국에서 위험한 일은 없을 거라고 이런 말만 하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걸 인정할까? 라는 글을 올리는 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안전하다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아니라 말해야 하나요? 프랑스 여성은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말하는데 우리 본토 한국 여성들은 치안이 좋은 건 팩트라는 말에 한국은 이슬람 인도랑 동급으로 여성 인권 바닥인 게 팩트이다. 라고 말하며 한국 치안은 이슬람과 인도와 동급이라 말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이 안전한 줄 알아서 개빡돈다는 여성들의 울분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친구 미국인인데 한국 와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한국은 진짜 안전하다 말하는 거임 어이가 없지? 호주 생활 오래 했는데 외국인이 안전하다는 거 매번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알지도 못하면서 안전하다 말하는 거 개빡돈아?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이악물고 한국은 위험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자기가 살던 나라에 비해 한국이 압도적으로 안전하다 말하는데 참 웃길 따름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한국은 흉흉한 분위기인 게 맞습니다. 칼부림 사건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호신용품 구매가 늘어났던 것도 팩트이죠. 하지만 아무리 나빠지고 무너지는 한국의 치안이라 해도 과거에 비해 나빠진 지금의 수준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전한 수준이라는 사실. 이런 팩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하며 욕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fm 여러분. 한국의 치안이 아무리 무너져도 인도와 이슬람과 동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실상부 한국보다 높은 여성 인권을 자랑하는 인도로 우리 여성들 이민 가는 게 어떨까요? 여성이 살기 좋고 온 도로에 여성 안심기가 끼리 깔린 나라로 어서 빨리 떠나셨으면 좋겠네요. 과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인도로 떠나라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